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. 제가 들려주는 노래는 보릿고개. 예, 들려주겠습니다. 형님만 조금만 해요, 빨리. 아이고, 말이야. 뭐 그런 거 해줘, 빨리. 뭐라 해봐요. 다음에 들려줄게요. 아니야. 아, 들리, 들리. 여기 일룡이, 엄마. 어. 일룡아! 너 정신 차려야요. 그렇게 살만 못 써, 인생을. 정신 차려. 다음에 들려주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널 보이네요. 너랑 함께 해야지. 너랑 함께 해야지. 너랑 함께 해야지. 너랑 함께 해야지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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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